자, 2021년도 제3회 토목기사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먼저 61번은 철근의 이염이죠. 이염방법, 대표적으로 겹침 이염이 되겠죠. 쭉 가는데, 그냥 정답만 확인하자면, 서로 접촉되지 않게 겹침 이염질근은 횡방향으로 소유 겹침 이염질근에 3번 1이 아니고 5번 1이죠. 그 다음에 200이 아니고 150중 장갑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. 자, 대개는 우리가 철근을 갖다가 겹침 이염을 할 때 이렇게 하죠. 자, 이 부분을 갖다가 접촉해서 겹침 이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, 지문 4번은 뭐다 있대? 철근을 겹침 이염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접촉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이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, 그렇다면 이 사이에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것은, 자, 이게 겹침 이염질근이죠. 편의상 겹침 이염질근을 그냥 일반적인 정착규리 LD 기호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. 자, 이 값에 의해서 겹침 이염질근 길이의 5분의 1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. 5분의 1 이하. 자, 그 다음에 15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.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겠습니다. 나머지 지문들도 다 의미가 있지만, 이 경우에 지문 4번이 설명 문제로서 그래도 정답 체크가 비교적 자주 되는 편이죠. 정답으로서 하시겠죠. 그렇게 준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문제 2번 됩니다. 예, 점단 출근에 의한 뭐다? 점단 강도의 VS에 대한 이야기죠. 자, 그러면은 S는 S분의 AV의 FITT가 됩니다. 물론 이 경우에 이 점단 강도는 수직 스트랍일 때에 해당되는 값이죠. 그런데, 현재 뭐다? 이때 경사각도가 60도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때 경사 스트랍이겠죠. 경사 스트랍일 때에 부담하는 점단 강도의 값상, 유효기 PD죠. D 옆에다가 사인의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여기다가 주어진 데이터를 갖다가 다 대입해버리면은 그냥 계산은, 그냥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죠. 자, 감격 S는 300이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점단 출근에 한 번의 면적이 199입니다. 그런데 이게, 자, 한 번의 면적이 될 때, 뭐 유효기 때문에 이게 유효기죠. 유효기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. 이것이 AV가 되고, 항복강도가 400됩니다. 그 다음에 유효기 PD가 700이죠. 자, 그 다음에 사인의 60도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코사인의 60도가 되겠습니다. 사인의 60도는 알다시피 2분의 루트 3이고,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겠죠. 데이터 정리하자면은 이 값이 507에 507.43에 10에 삼성 뉴턴 해가지고, 507 슈로 뉴턴 되겠습니다. 정답은 4번이 되겠죠. 공식 암기 해서보다 데이터 대입에서 정리를 하는 문제가 됩니다. 뭐,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. 공식 암기하고 데이터 대입 정리의 끝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